가렌드 시바나인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바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겁니다 시바나는 공격적으로 나올거고 막볶기에는 시바나가 세요 왕폐하여 이놈아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대마시아를 위하여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대마시아는 하나다 이 동네 킨데레드만 크게 기대할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라인전 상대 정글이 분도면 좀 애 아플거에요 우리의 행정은 미래를 결정한다 전동군주 정의로 심판하겠담 전개 2맞추고 세네 두려워 마라 내가 간다 어 민현땐 민현덕 안들어오는거봐 아 저거 자꾸맞어 과감하게 정의롭게 지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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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대마시아를 위하여! 똑띠해라, 베인아!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전진! 진영을 무넘쓰려라! 고비한 분의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점화 걸었어? 전진! 정의로 심판하겠다! 작성군은 정의로 심판하겠다! 정의로 심판하겠다! ... 정의로 심판하겠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과감하고 정의롭게! 눈도 깜짝아 난다!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 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아스페어 승리가 지압해 있다!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그거 다 레벨이야? 왜? 왜 이제 우리 레벨이야? 템 모사 걸... 우리의 행운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네가 여행과 싸울다! 백자들에게는 위험을 능고 울고팡은 소리를 지키기 위하여! 캬아! 우리 홀스가 달라졌어요! 악행과 싸워라! 아군이 다녔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벤이 얼마나 걸리길래 그냥. 아군이 다녔습니다. 희망을 전파하리라. 데마시아는 하나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멈 độ 깜짝아난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kell!!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transfer of Jakoku 악영, 쥐값을 치르리라!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전진! 너 자신을 믿어라! 진영을 무너뜨려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저리 삭살줌, 제 collapse 아니, 참아! 이러한 종이의 명령에 좀 기다렸던 것만 있다! 고것들는 좁은 일을 탈출학일이 좋더라! 그러나 100년에 일을 탈출하시길 바라!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된다 빨리 날아올랐어야지 이 사람아 우리가 곧 정의다 그치! 크! 눈도 깜짝아 난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비호 하나 사고! 탑으로 가서 탑 건물 밀고! 이제 합류합시다. 아까 스마트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드디어 이제 솔킬의 시단이군요. 미드봇이 터져서 못 이길 것 같은데? 대선을 다해서 역전을 만들어보죠. 핀데레 핀데레들은 둘이서 한번 너무 많이 터지긴 했네. 핀데레들이 핀데레들이랑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엥간이 못해야지 진짜 미치겠다 엥간이 못해야지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못하는 것 같지만 이lin의 장애를 지켜보신 것 같은 것 같다 뭐야 저건 아 아 진짜 데마시아를 위하여 못 넘었어 아 안되네요 안돼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너도 깜짝아 난다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그 진영을 무너뜨려라 정의로 심판하겠다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데이 한 공군 를 공군 킹드레드랑 둘이서 만들 수 있을런지 킹드레드랑 둘이서 만들 수 있을까요 가렌이 틀린 하나 대결박 킹드레보라 티슈 괘감하게 정의롭게 돌!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 된다 이 땅에 희망이 없네 파랑이 좋겠군이냐 임마 불격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운도 깜짝 안 한다 대마시아를 위하여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아 어렵네요 이지만 어떻게 자르면 승산이 없진 않아요 누가 남이야 차는 이지를 잡으러 가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정의로 심판하겠다 볼일을 봤으면 다른 볼일을 보러 가 하여튼 섬륜 뭐야 아니 이득을 봤으면 다른 볼일을 보러 가면 되는데 우리의 용기는 없지 않다 너 자신을 믿어라 줄꺼야 줄꺼야 왜냐면 딱 먹고 가잖아 아니 미드일차 딱 밀고 갔으면 뺏으면 뺏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간다 과감하게 정의롭게 정의로 심판하다가 산책을 지키고 전진!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대마시아는 하나다! 이건 안되네요. 왕폐하의 이름으로!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돌격!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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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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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고좀 잘 써! 풍질들아, Biraz þe 선고가고! 대학을 당했습니다. 하아... 슬퍼시어를 위하여! 슬퍼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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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입! 잊어선 안되니! 개념을 무너뜨려라! 키바나는 나 보자마자 동망가는데 흐우! 캬ará vere! 너 자신을 믿어라! atta sava 숨ожал 예정 꿩 두 Father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스파이베이 친구냐? 무빙으로 맞아주냐?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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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 대단하다 우리 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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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킬 영대스 오시 하하하하 아 정말 대단합니다 난 눈물이 난데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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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맞아 잘 풀어줬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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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팔도 있는 거죠 흐흐흐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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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